잊어라, 나에 대한 모든 것을 350만이 죽어나가도 심금을 울리는 죽음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야 사람과 영혼은 맺어질 수 없다 네 집착은 필이 화를 부를 것이야 네 놈한테도 다시 태어난 그 아이한테도 다시 태어나라 찾았다 이현 넌 왜 번번이 날 지켜주고 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거야?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날 위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인생이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를 믿어주면 좋겠어 넌 이제 내 거야 넌 안 가요 넌 중간으로 죽었다 무언가 무언가 아멘